5월 23일 목요일 블롱비디오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계열사 그라운드엑스가 클레이튼을 사칭해 토큰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라운드엑스는 클레이튼의 토큰인 클리엔을 판매한다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업체들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록미디어는 지난 3월 클레이튼 판매를 미끼로 다단계 사업에 끌어들이는 업체가 있다는 기사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지역화폐는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정된 예산안에서 부산은행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참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발행한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기업들은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가 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부산 규제특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브록피어스 비트코인재단 회장이 암호화폐 대중화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미래포럼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알리려면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비영리재단 비커밍과 여성 블록체인 인재 육성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연구반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활동하면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